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두 개개. 상정, 홍설, 새우깡, 두 개개. 불과 전원 풀리라고. 사라지, 지지압. 차라리 잡을래. 와이프가 다 풀고 해라 와이프가 다 풀고 해 와이프가 다 풀고 그 다음에 이걸 출려라구 . 2대 했나? 아 2대 철거 했나? . . . 사이 저 위에 옥상에 있는 게 냉각 타기지 그죠? 아 그러면 냉각 여 있는 거 거진다 철근해 보니까 철근해 제1원 1.2원 3.5원 2.5원 그럼 개별트리는 손을 필요 없고 선 맞춰요 응 그럼 나 손을 그냥 좀 때리게 위협을 따라서 안고 그래서 빠짐을 쭉 해가지고 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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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으로 1.2원 3.2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